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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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나 뭐해? 나 뭐해? 나 뭐해? 나 뭐해? 나 나 나 언니 찍어 언니 언니야 찍어 나 나 안녕 안녕 좀 먼저 찍는 거야 언니 귀여워 파트 한 번만 날려줘 파트 한 번만 날려줘 이렇게 보이게 해줘야지 lots of crazy них Points 리멍 재는 kotar 진짜 진짜 모두 미니카이! ons.com Q15의 희신학 소울 지금 배하기로 하세요 아멘, 아멘! 아멘! 네, 예 기준 와, 예, 예, 예 네, KT 유지파크에서 시즌 새벽에 선보이는 KT 키즈랜드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온신 KT5 주전도 추격이 필요했고요. 방문하시면 채블린, 아이식크처, 멸지코레돌린, 인오크끼린, 다양한 시즌 하나님의 체험을 드리도록 이용해 볼 수 있고요. KT 키즈랜드를 방문하는 갈라를 전원에게 KT5 주전도 선보로 지원을 드리겠습니다. 팬분들은 많은 관심과 참을 부탁드리고요. 자, 계속해서 오늘 하이파이브석 방문객이 대상으로 오지게 마시는 KT5 주전도 라면을 증정해드리고 있습니다. 경기 종료 후에 백토리 설터로 오시면 수영하실 수 있습니다. 하이파이브석에 함께해주신 방문객 여러분들은 한번도 빠짐없이 꼭 선물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보시면 야구장이 점점 지나오고 있죠. 사원에는 야구장의 스크린 장소가 됩니다. 의뢰의 경쟁자, 백토리에만 키즈랜드, 아이들, 노릇이, 교수 받을게요. 조연, 백토리에만 키즈랜드, 아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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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릇이, 교수 받을게요. 우웅, 정지성. 안녕하십니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